오늘 2017년 2월 3일 이교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3일이니까 내일이 입춘이네요. 내일부터 병신년이 지나면서 정유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은 마음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각오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1월달에 금연을 해야겠다. 아니면 밥을 좀 줄여갖고 뱃살을 빼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되니까 새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교호의 실전사주분석 주인공은 55세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결혼 전에는 시청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보면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계속 퇴직할 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은 퇴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고 신앙심이 깊다고 해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고 단점이라면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흐릿하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신발, 옷 욕심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분의 소개인데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묘년, 개해, 월, 정묘일, 이민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행의 구성을 보면 음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그리고 목기운이 3개, 수기운이 4개, 화기운이 1개, 그리고 토기운하고 금기운은 없습니다. 수기운이 대단히 강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한 가지 오행이 그 비중이 아주 크면 그 오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봐야 되고 그리고 없는 오행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사주에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없거든요. 그러면 토기운과 금기운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잘 말을 안 했는데 사주를 볼 때에는 그 사주의 성격을 파악할 때 일주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주를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일주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잖아요. 연월일씨가 있을 때 연을 보통 조부모라고 하죠. 그리고 월이 부모궁이고 일이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주가 이제 자식궁을 나타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주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묘일주를 보면 정화가 화기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묘목은 동물로 봤을 때 토끼를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가 병화와 정화가 있을 때 병화라는 것은 태양을 나타내고 정화는 달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병화와 정화가 있을 때 똑같은 불이라고 하더라도 정화는 좀 약한 걸 말하죠. 병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태양이라면 정화는 달을 나타내고 병화가 큰 불이라면 정화는 밤하늘의 호롱불 이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장작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손을 쬐면서 정답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묘일주를 보면 또 달 속의 토끼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정화가 달이라고 한다면 이 묘목은 토끼니까 달 속의 토끼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하늘의 달 속에 있는 토끼를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죠? 좀 정다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묘일주를 보면 그 이미지 자체가 좀 가깝고 정겨운 그런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죠. 사람이. 그리고 이 사주를 보더라도 정의만복으로 위에도 합이 되고요. 밑에도 임묘진으로 반합이 되니까 해묘미로 반합이 되고 합도 많고 일주 자체도 사람이 좀 정겨운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되게 옷도 잘 입고 멋이라든가 센스도 좀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 가깝고 정겨운 이미지라고 했는데 좀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변적인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인성운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일지에 이 인성운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인성운이에요.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사고계를 나타내고 생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인문학적으로 좀 소질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좀 소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죠. 종교라는 것도 일종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신의 철학과 맞아야 그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서로 막 눈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그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 종교적인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 신앙심이 깊은 경우가 많죠. 종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운 자체가 자존심이 좀 강해요. 인성운 자체가 자존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고집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종교적인 신념 뭐 철학적인 신념 이런 것도 일종의 고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굽히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 또 일지의 인성운을 깔고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요.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고계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계와 자존심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이요. 그 남자가 여자를 배우자로 맞이한다든가 그랬을 때 여자가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면 피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그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면도 많다고 봐야죠. 서로 타협할 여지가 그만큼 적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성향을 봤을 때 이분이 단점이라면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흐릿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나치게 신발이나 옷 욕심이 많고 그리고 여유로워 보이는데 늘 돈에 허덕인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유치원 시작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간념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셨을 때 지금 없는 오행이 토기운하고 금기운입니다. 그러면 토기운은 여기에서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금기운은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재성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죄사주라고 하는데 재성운이 없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상징하는 재성운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겠구나. 돈을 벌기는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재성운이 없는 사람들도요 사주의 식신상간운이 잘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재성운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부자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물론 재성운 자체가 돈을 나타내지만 돈을 벌려면 식신상간운이 잘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신상간운까지 없다. 재성운도 없고 식상운도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렵게 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꼭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경제관념이 좀 떨어진다든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애로점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주에서 관성운이 많잖아요. 1개 2개 3개 4개 가 되는데 반면에 토기운 식신상간운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관성운이 강하면서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없을 때 이럴 때에는 이 관성운이 안 좋은 역할을 7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관사론잡이니까 남자운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신청하신 분은 남편과의 관계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사론잡이라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가 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흘러가는 대운에서 그 사람의 배우자군이 결혼 정년기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관사론잡인데 일주가 충을 받는다든가 대운에서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20대나 30대 운에 또 배우자군이 원진살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배우자군이 안 좋은 게 겹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남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관이 많다는 거 한 가지만 지금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남자의 궁합이라든가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남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관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 관이 이쪽으로는 합이 되는데 이쪽으로는 또 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도 외부인이 볼 때에는 좋다고 하지만 나름대로는 애로점이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신년이 묘신 원진살이었고 올해가 묘유층으로 일치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좋은 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금전운이 풀릴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길게 보면 내후년부터 기사대운이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는 길게 봤을 때 비교적 괜찮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올 한해는 좀 어려움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규호의 실전사조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